자그마치 한 달만에 7천만원에서 9천만원까지 단숨에 회복해준 비트코인이 연일 양봉이 나와주면서 이제 정말 1억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결국 7천만원대가 강력한 지지자리였다는 게 점점 입증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빠르면 10월 말 늦어도 미국 대선이 예정돼 있는 11월 초 전까지는 다시 한번 신고가를 뚫어줄지 못 뚫어줄지에 대한 방향성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비트코인 ETF가 출시된 지 이제 10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200달러 가량의 자금 유입이 있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세계 제일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 금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자금 유입을 달성하는데 5년이나 걸렸다는 겁니다. 근데 비트코인 ETF는 불과 10개월 만에 달성을 했다는 거죠. 그만큼 비트코인의 관심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가는 시기라는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평가다 거품이다 하지만 다른 자산군들이랑 비교를 해보면 아직 고점이라고 하기에는 여전히 이루고 잠재적인 상승폭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전체 사이클 측면에서 봤을 때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남색이 2013년 불장 때고 노란색이 2017년 불장 주황색이 2021년도 불장 그리고 여기가 현재죠. 자세하게 들여다보시면 현재의 사이클이 과거 폭등전 사이클의 흐름과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과거에도 10월 11월이 됐을 때부터 급격한 폭등을 보이기 시작했었고 이런 부분을 같이 고려해봤을 때 이번에도 이러한 흐름을 기대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론은 뭡니까? 진짜 본격적인 대세 상승장이 정말 머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올해 3월부터 계속 박스권에 갇혀있었다 보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굉장히 지쳐있을 때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시들을 불려줄 이슈들이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 찌라시가 아니라 실제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돈이 어디서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말이죠. 그 중에서도 특히나 미국 연준에서는 무려 4년 만에 금리날을 단행하면서 입컷이라는 대담한 결정을 했습니다. 금리날을 하게 되면 당연히 기업 부담은 적어지고 투자들 또한 유동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자산시장은 크게 상승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그 덕분인지 미국 시장, 국내 시장, 비트코인 할 거 없이 급격한 반등을 해줬고 2024년 남은 연말에는 추가적으로 점진적인 금리인하를 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자산시장의 상승은 더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코인에 관심을 가져야 큰 돈을 벌 수 있을까요? 2024년 4분기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왜겠어요? 이미 반감기는 적용된 시점이고 본격적으로 금리인하 사이클에 들어섰고 이제는 연말에 미국 대선이라는 초대형 이벤트까지 앞두고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년에 여러분들의 신분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서야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지금의 삶을 살고 있는 게 사실상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해봤자 2년? 한 1년 반 정도는 된 것 같네요. 여러분들이 내년에도 그냥 지금처럼 돈에 시달리고 또 시간에 쫓기는 삶을 살지 아니면 정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지는 결국 오늘 이 10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 보느냐 아니면 그냥 뒤로 가게 하고 내팽개쳐 버리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자유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오늘 영상에서 제 7년간의 모든 내공을 풀고 갈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껏 유튜브를 하면서 이렇게까지 말한 적이 없죠. 근데 이 정도로 방송에서 언급을 한다는 건 최소 수십, 수천배 갈 수 있는 매수 타점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저 정말 좋아요. 이거 하나로 채널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영상이 별로라면 그냥 뒤로 가게 하셔도 돼요. 근데 오늘 굉장히 유익한 정보들로만 준비를 했으니까 정말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올해 남은 기간 동안 큰 한 방을 노리고 싶다면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랄게요. 과거부터 올해까지 그 잠재력을 키우고 있는 테마가 있죠. 메타버스, 인공지능, 그리고 밈코인이 있습니다. 전부 다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테마들이죠.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눈에 불을 켜고 봐야 되는 테마가 바로 이 밈코인입니다. 왜 밈코인이냐? 이미 인공지능 AI, 메타버스, 웹 3.0 같은 테마는 20년도, 21년도, 그리고 불과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왔었습니다. 코인 시장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뜨겁게 관심을 받았던 테마이기도 하죠. 2021년도에는 게임 테마, 대표적으로 갈라코인이 약 4만4천 퍼센트 엑시 인피니티 코인이 약 1만6천 퍼센트 2022년도에는 다들 잘 아시는 메타버스, NFT 관련 코인들 대표적으로 샌드박스, 1만6천 퍼센트나 폭등을 했고요. 그 다음 주자였던 폴리곤은 약 1만4천 퍼센트의 폭등을 보여줬었습니다. 이때는 진짜 저도 배아파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제 주변에 10년 동안 다니던 직장을 간두고 바로 집을 사거나 아니면 제주도에 내려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런 사례 말고도 아마 찾아보시면은 공식적으로 뉴스에서 다룬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망의 2023년부터 2024년도 초까지죠. 이때는 AI가 훈풍을 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AI 관련주로 전세계 주목을 받았던 월드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주 난리도 아니었죠. 지금까지의 이 테마들은 이미 관심을 받을 대로 받고 전세계인들의 표적이 됐습니다. 소위 말해서 레드오션, 사람들이 몰리는 곳은 비싸기만 하고 먹을 게 없다고 하죠. 그래서 그 다음 주자로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바로 밈코인입니다. 일반적으로 밈코인은 SNS상에서 밈이나 농담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코인들을 말하죠. 대표적으로 도지코인이나 시바이누가 있고 그 밖에도 기술이나 솔루션과 크게 상관없이 오로지 색다른 유머 감각에 의해서 재미로 만들어진 밈코인들이 수천 가지입니다. 그렇다 보니 밈코인의 가격 변동은 주로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움직이기도 하죠. 변동성이 강한 코인 시장에서는 하루에도 몇 종목씩 100%를 넘어가는 상승을 보여주곤 합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코인으로 수십억을 벌었다, 수천억을 벌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대부분 이런 밈코인으로 대박을 친 투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1세대 폭등 밈코인으로 도지코인, 그리고 시바이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2023년 불장 때는 봉크라든가 페페 얘네들이 있었고 그리고 중요한 건 여전히 오래 해도 밈코인 사이클은 꾸준히 돌고 있다는 겁니다. 올 상반기에 뉴스에서 한동안 난리도 아니었었죠. 특히나 솔라나 기반 밈코인, 이 뮤는 19,000%, 봄코인은 15,000%, 모그코인 3,400%, 그리고 하반기에 들어서는 이 밈코인에 대한 한국인들의 관심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7,500%를 기록한 밈코인이 있는데 그게 바로 팝켓 코인입니다. 75배예요. 그 밖에도 모그코인, 만트라, 여기에 마가도 있고요. 단연고 올해에도 수십배 상승을 만들어내는 밈코인들이 계속해서 속출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매일매일 수익을 벌어가는 단타 전문가라고 해도 이러한 수익률을 따라가기엔 분명히 힘들 겁니다. 하루에 10만원, 20만원 이렇게 단타를 한다고 10억, 100억을 과연 벌 수 있을까요? 그게 보장이 돼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큰 돈을 벌려면 이 밈코인을 노려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천만원이 있다고 했을 때 10개의 밈코인에 각각 100만원씩 이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10개 중에 9개는 그저 그런 수익률이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한 개가 5,000%, 10,000% 이런 수익률을 거뒀다고 했을 때 과연 이거를 잘못된 투자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차라리 저라면 로또 5,000원, 커피값 5,000원 이런 거라도 이런 밈코인을 제대로 발굴하고 공부를 해서 정확한 정보가 기반이 돼 있는 코인을 사 모아가는 게 더 융통성 있고 합리적인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만히 손 놓고 있기보다는 앞에서 먼저 올라줬던 코인들처럼 이번에는 미이 철저하게 준비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꼭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구독자 선물로 한 가지 밈코인을 공유해 드릴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집중이 되고 있는 게 뭐죠? 네 맞습니다. 바로 미국 대선이죠. 특히나 올해에는 암호화폐 시장이 크게 화두가 되면서 후보자들이 어떻게든 지지층을 만들려고 각종 우호적인 정책들을 내세우고 있어요. 트럼프는 이미 친암호화폐론자로 자리를 잡았었고 이제는 이 헤리스마저도 처음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언급을 하기 시작했죠. 그렇다 보니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이 되느냐에 상관없이 비트코인이 굉장히 크게 폭등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후보들 사이에서 코인으로 후원을 받고 있는 후보들이 생기면서 크립토 시장에 대한 중요성은 점점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선 관련 밈코인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아까 밈코인은 뭐라고 했죠? 유명 인사들로 인해서 인기를 타고 폭등을 하는 게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트럼프의 마가코인이 있는데 몇백원대에서 2만4천원까지 거의 50배는 넘게 갔죠. 근데 이 마가는 상반기에 이미 세력들이 다 해먹고 나온 거고 7월부터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지금 새롭게 폭등을 준비하고 있는 코인이 있습니다. 바로 이 코인인데 누가 당선이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 대선이라는 이 테마에 엮인 그런 밈코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밈코인을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가 있죠. 첫 번째로 어떤 테마에 엮여있냐. 그리고 두 번째 아직 크게 상승이 나오지 않은 코인. 그러니까 오르지 않았던 저평가 코인을 말하죠. 근데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 다 해당이 되고 현재 많은 해외 분석가들이 최소 100배에서 1,100까지도 예측을 하고 있는 코인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미국 대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면 매수 타이밍이 다시는 안 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방으로 아래 꼬리를 크게 말았죠. 이거는 개미들이 한번 털었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1파가 완성이 됐고 아주 강력한 3파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블러처리를 해놓긴 했는데 저도 가리고 싶어서 가려놓은 건 아니고 지난번에 영상에서 제가 코인을 하나 공개했던 적이 있었죠. 근데 그거를 또 불법으로 퍼가서 멤버십이라든가 유료 리딩방을 개설해서 파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또 괜히 제 구독자분들이 피해를 당할 수도 있고 그거를 수사대 물어보니까 그런 거는 신고를 해도 또 잡기 힘들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 채널 자체적으로 필터를 한번 거칠 필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저한테 제 구독자라는 거를 확인시켜주시는 분들한테만 이거를 공유해드릴 생각입니다. 솔직히 저도 뭐 저 나름대로 힘들게 분석하고 기다린 코인이다 보니까 제 채널을 구독해주신 구독자분들한테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앞에 제 개인 연락처가 보이실 텐데 제가 구독자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구독 두 글자만 남겨두시면 됩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후원은 절대적으로 사용하겠고요. 참고로 저는 뭐 리딩을 하는 것도 아니고 금전 요구를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저는 제가 무료로 드리는 이 정보들로 행여나 행복한 일이 생기게 되면 그냥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많이 홍보해주시면 저는 그걸로 만족할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지금처럼 유튜브 방송을 하는 이유기도 하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된다. 010-5895-2365 이쪽으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확인을 하고 최대한 많은 분들한테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부자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시나요? 통찰력도 중요하지만 바로 실행력인데 돈을 못 버는 사람은 기회가 생겨도 계속 의심만 하다가 기회를 놓치고 돈을 버는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도 정확한 정보를 캐치하고 기회를 잡는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만큼은 꼭 그런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제가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도움되는 정보들 가지고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